1, 2, 3, 2, 1 1, 2, 1 대략 2, 3, 2, 1 이팔 예방 너한테 다 봐봐 두위대 두위대 너 나가야 돼 그럼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이렇게 기지 않네 두위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쏘기 두위대 넘어가다 두위대 넘어가 두위대 넘어가 두위대 넘어가 손 넘어가 두위대 넘어가 저는 나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좁게던면 넘어가다 길게收看 두위대 vous 손 아니 너무 많이간다 예를 들었는데 여러 발 가져야 한발만 치면 되나 한발만! 한발만 이러면 되나 갈대만 자, 널러간다 하는거지 자, 다시 수고 다시 다시 3, 3, 3 조심히 내 말이야 이게 몇 가지나 다시 다리 쭉 이건 그려놔도 1, 2, 3 2, 3 2, 3 어깨뺨 근데 이게 두 번 빼는 공격이 안 넘어요 아 2, 2, 3 2, 3 2, 3 아, 지금 이렇게 살아라 1번이 내려갔어 아 1, 2, 3 1, 2, 3 1, 2, 3 이걸 차고 또는 거 같아 2, 2, 3 1, 2, 3 4, 2, 3 그래야만 널 너무 좋아하게 딱 치잖아 2, 2, 3 2, 2, 3 2, 3 2, 3 2, 3 2, 3 1, 2, 3 2, 3 2, 3 다리 안을 1, 2, 3 4, 2, 3 4, 2, 3 4, 2, 3 4, 2, 3 다리 안으로 가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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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돼 계속 떨어지고 오잖아 이런 경우가 많잖아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보다 출신이 있어 근데 일반인으로 할 때 이 경우는 이렇게 친단 말이야 손수로 가는 경우도 깜짝 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볼 떨어지고 보고 있다가 발을 천원치에 바꿔줘 이동 이해 됐어? 이동 야 delta ded 여기 이 거리 이 거리가 여행인데 이 거리이라고 어.. 못 때려야겠어 도착 시작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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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내리는.. 그치? 니가 느끼지 않아 보고 아까 왜.. 이렇게..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.. 니가 조심히.. 화이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.. 이것을 숨기 위해 앞으로 돌리면 돼 막연히 talks 수술도 안 하고.. 여기서 대로 내려놓으면 되는데 인정수술도 안 해보셨는데.. 아니.. 잘 쫄아내고.. 이게 아니야.. 다해놓고.. 이건 아니라고.. 그치? 쭉 뻗어 나와야지! 그치? 어른발이 쭉 뻗어 나오라고! 그치? 그래야지 중심 잡지! 던지고 나서 쭉 뻗어 나가잖아. 그치? 그래야 니 중심 잡을거야. 그치? 딱 서있잖아 니 몸이. 근데 니 몸이? 어떻게 돼? 죽어 버리지? 서있지? 중심 딱 서있어야 되는데? 죽어버린다. 몇 배 정도고? 이게 경제야. 치고 뻔을 보고 있는 거 같지? 어디 갈지 모르잖아? 내가 쳤어. 치고 뻔을 이리 가면 이리 가는 거고. 쳤는데 뻔을 이리 가는 거고. 한 번 봐야겠다. 여기서?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. 이러는 사람도 있고. 이러는 사람도 있고. 여러 가지. 그런데 중심이 정확히 이동을 시키고 나서 빠져버리잖아. 좀 전에 설명했던 거 같지?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. 치고 이게 가면서 그 다음에 동작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시키는 거야. 선수들 친구 보면 치고 나서 파고 빵 차고 이러고 물었나 봐. 이렇게 가면서. 그렇지? 그런데? 일반인들한테는. 네. 네. 차이가 이거야. 선수들은 치면은 무조건 위로 가게 돼 있어. 롤롤. 치면은? 가게 돼 있다고.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. 더 많고 사람들한테는. 한글자막 by 한효정